절 쉬우쉬우 들어간다 절 쉬우쉬우 들어간다 저 타령부로 들어간다 1월에 나는 저슨 어디 울자 2월에 나는 저슨 어디 울자 2월에 나는 저슨 못난 저 3월에 나는 저슨 못들기죠 3월에 나는 저슨 못들기죠 9월에 나는 저슨 5절씩 하시고 6월에 나는 저슨 6절씩 하시고 7월에 나는 저슨 자 아저씨 마시사요 어디서 정파가 탔 거 같아 그냥 끌게 그거 해봐 응 꼬둥이 거의 다 졸바 타네 여기서 8월에 싫어하니까 말도 안 쳐주게 돼 3, 2, 7월 5월에 나는 저슨 못난 저슨 6월에 나는 저슨 6절씩 마시고 6월에 나는 저슨 6절씩 마시고 7월에 나는 저슨 자 아저씨 맛있어요 8월은 금옥이라서 젖이 젖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무슨 젖이냐 세상에서 최고의 예쁜 마누라 젖 질질 빵빵한 마누라 젖 마누라 젖이 최고 좋아요 9월에 나는 저슨 축구 젖 10월에 나는 저슨 태아 젖 10월에 나는 저슨 11월에 나는 저슨 12월에 나는 저슨 동백화 젖 이 젖 저젖 다 먹어보고 이 젖 저젖 다 먹어봐도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우리 엄마 젖 사랑으로 먹고 자란 우리 엄마들 우리 엄마 젖이 최고 좋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더니 자식 많은 우리 엄마 젖어 날 날이 없구나 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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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이게 지금 신곡이에요 아니 마이크가 왜 이렇게 올리지 그게 거기서 여기서 아 이게 잘못했네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게 끄니까 꺼도 나잖아 그치? 시브라이로봄 마이크가 다 젖 타령 할 때 지랄 거 아니 이게 지금 그렇지 응 이거 이거 아니 근데 나 여기까지 하면서 약이었구나 약이? 아까 말았는데 이게 이게 뭔가 이상이 좀 아니 나 심복 발표하면 돼 지랄이로 심이 안 걸리기만 잘하면 되겄네 응? 심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조금 구각 구각 저 조금 어? 내가 심이 안 걸리려고 원래는 여기다가 아아 자꾸자꾸 달래서 맛이나 보라고 줬더니 심어먹을 거 영광이 원래 심어먹을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심어먹을 거 심어먹을 거 심어먹을 거 그 욕이 아니고 심어먹을 거 네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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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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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상대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너 물어보지 마 갑자기 물어보지 마 아니 좋은 거로 써 그냥 물어보지 말라고 왜냐면 그지가 좋은 거로 써서 뭐 이게 아니요 이거 좀 좋은 거로 써야 어 이게 소리가 잘 나 이거는 쭉쭉 잘 빨려 목소리가 그래서 좋은 거로 그거는 이게 빨리는 게 좀 편찮아 솔직히 그렇지만 잘해야 돼 이거 이거 못 오는 사람들은 아니 어디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지금 이게 내려 있는데도 누가 전파가 타 지금 응응응 전파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저기 줘야율을 눌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 잘못됐나 왜? 신호율을 눌러봐 그럼 안 돼요 이왕이면 줘야율을 눌러주면 좋잖아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이왕이면 다음 주말하고 너희들한테 칭찬하는 게 좋지 너머를 까면은 서로 다 풍겨 아니요 저렇게 이렇게 누르는 기회가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 아프면 저 새끼 그럴 줄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제 방송 보니까 어 걔가 이를 갈고 있어 이를 갈고 있어 어 왜냐면 그런 놈이 있대 저는 그럴 줄 알아서 저는 에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러지 마요 이왕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착하게 살다 착하게 이렇게 단장님 이렇게 하면 건강해 이렇게 하잖아 오히려 착하게 뭐든지 건강하니까 딱 쓰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지나 아니 지나네 이거 지나잖아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 이거 그럼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이광이 왜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많이 사랑해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방호 떠나라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 분 한 분 인사를 다 못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 창에 발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고 오늘 이렇게 양재희 단장님도 모시고 어 각서기들이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이제 하는데 요즘에 경기도 이렇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심기가 불편하고 서로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조심해서 이제 공연을 눈? 눈치껏 따라해 내가 일단은 여기 저 후원해 주신 분들 내가 얘기하면 돼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 그렇죠 아 선저놈 몰래 어 그렇게 하고 이번 그 이번 주 공연은 그 누구지 우리 캔디품바하고 그 조팔구 품바 조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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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쬐끄만 해도 너무 잘하잖아 그리고 우리 캔디품바도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는 우리 캔디품바 이렇게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어 조팔구 품바 사랑하시고 우리 캔디품바 좋아해 주시고 열심히 굉장히 많으신데 놀러오세요 아마 후회 없도록 미소가 오줌상지지 그걸 캔디품바로 받아서 하하하하 후회 없도록 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하고 네 어 이번주 말고 다음주에 저기 어 정말 소리꾼이시잖아요 세계적인 소리꾼 우리 지창수 선생님하고 우리 양재단장님 모셔서 또 비와도 하는거에요 예예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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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가지고 그래서 어 그래서 어 벚꽃도 많이 피었죠 이번주에 아니 어둡게 올 때 꽃망울이 살짝 그럼 이번주에 조금 터지고 이번주하고 다음주까지 아마 벚꽃이 확장 필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있는 데는 조금 늦게 피어요 아 그래요 어 거기는 아마 제가 볼 때 이번주 다음주 다 다음주까지 벚꽃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공연장 앞에 왕 벚꽃난거가 있거든요 그 아이는 지금 필생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다 지고 나면 그 아이가 핀대요 근데 원래 원래 여기서 다 피고 동학서가 피잖아요 동학서 피우면 초풍경원이 피워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벚꽃이 퍼졌어 응 근데 요즘에 옛날에는 개나리가 먼저 피고 벚꽃이 폈어 응응 근데 세상이 이상해졌어 벚꽃이 벚꽃이 먼저 터지고 지금 개나리 이제 피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왜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개들 벚꽃이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런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군포의 공연을 주말마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좀 많이 주시고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환절기라서 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이러잖아요 서재성님 서봉구 품바님도 한번 그럼 오라고 빨리 와야되는데 튕겨 한번씩 아니 모시면 알았어 내가 갈게 해야되는데 야 그러지 재는 분이 계신 모르겠어요 전화 못 드려봤어요 못 드려봤어? 네 본부 역님은 모실거에요 아 그럴까요? 그럼 한번 모실까 그래요 한번 더 모시기로 하고 한번 한번 보고 싶은 부모님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섭외하는 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대 해적장도 우리 할 때 만약에 욕하는 분들 거기서 욕하면 안돼 그 별의별 사람이 다 와가지고 거기 시청에서 관리하거든 그래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그냥 뺐지 어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네네네네 그리고 창의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인사 못 나눠서 너무나 죄송하구요 너무나 발걸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잊지 않고 찾아봐 주시는 점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또 오늘 여기 선공고폰바님 팬 계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네 동거울 아버님 한번 전화 한번 드려 볼게요 한 번 해도 잘 되면 좋게 옛날에는 선공고폰바님 보고 우리 여부 뭐냐면 저걸 하나 만들었어 하나 만들었는데 네 네 뭐 두 달하고 깨졌어 잘했어 짱 인사 한번 드리세요 그리고 그리고 남다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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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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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랑이 인간이 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듯이 보여 흔들린다니 아니 노래는 화면속으로 들어가게 생겼어 화면속으로 들어가게 생겼다고 아니 가사가 이러면 손목 한번 부르고 손목 한번 이렇게 해야지 아니 가사를 모르게 아니 들어가게 생겼어 아 진짜 나 놀랬어 진짜 분위기가 안나오잖아 오시는 분들 한분 한분 이쁘게 맞이해주신 우리 스패너분들 팬더님 그리고 영심사랑님 그리고 형주님 그리고 어리꽝대님 그리고 갈매기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따뜻하게 여러분들 덕분에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쁘게 귀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주신 거 정말 통장에 잘 싸놓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말 예쁜 일 우리 양재기 단장님과 함께 어울려서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웅씨가 네 맞아요 팔봉이 오라버니 아 그렇잖아 다들 팔봉이 오라버니 저거 한번 들어가서 커피값 쏘고 그리야 이게 일방통행은 없어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이쁘게 호원해주신 우리 익산오라버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원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룡고모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랑합니다 대전그루스님 고맙습니다 알라뷰 소양관 감독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더님 그리고 우리 갈매기님 진심당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재기 단장님 옆지기 우리 선노래사랑님 늘 크게 통 크게 후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팔봉이 오라버니 알라뷰 내 맘 알지 들이대품바님 제 맘 알죠 사랑합니다 들이대품바님? 네 들이대품바님 그리고 우리 들꽃향기님 공포에 늘 시간날 때마다 오셔서 애써주신 우리 향기님 정말 향기가 아직도 우리 들꽃향기님이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해품바님 아휴 너무나 고마워요 효녀 홍해품바님 네 효녀 홍해품바님이에요 홍해품바님 너무나 고마워요 길사랑 좋은 날 만나면 제가 따뜻한 커피 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길사랑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호화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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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호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하고 천사 세번까지 하는거에요 아니지 미소 천사 인사하나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일단 배꼽 인사하고 시간 가 빨리 하자 호화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소 천사 천사 시작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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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